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부정부패. 저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원의 9일 CBS 김연정의 뉴스쇼 인터뷰 발언이다. 당원 제80조 부정부패 개정관계로 박용진의 원이 싸잡아 이 의원과 개딸에 대한 공세를 받자 죄자 이 의원이 극기야 자신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냈다. 조항 자체가 박용진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내용 보면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되맞춤표.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예원은 8일 페북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반박은 당의 입지를 더 축소시킬 뿐이다. 당원 삭제 문제와 함께 민주당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당대표라면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무를 강조했고 선당 우산 우선에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 며 공세 고삐를 더 주었다. 박예원은 7일 제주에서 당원 80조 개정의 결연이 반대한다. 더 극심한 사당화 논란에 빠진다. 부정부패와 결연이 맞서 싸운다 등 결의를 다졌다. 부정부패 상징인 첫대기 당후신 국민의힘 보다 못한 당원을 만들면 안 된다고 호소했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항변경은 개인 사당화라 항변했다. 비례대표 끝순서에 자신을 배치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선당우사 정신과 지역주의 정치 타파하고자 부산에서 온몸 부딪혀 싸운 노무현 정신을 빗대어 당원 제80조 부정부패 개정에 따른 이 의원 개인 사당화 개양을 셀프 공천으로 노 전 대통령 정신을 훼손해 정통 민주당 원칙과 정신을 제대로 지키자고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8일 이재명 1인을 위한 맞춤형 당원 개정 방탄 진지라한 논평을 내며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당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본인만을 위한 당원 개정을 서두르는 의도가 다분하다. 마침표 윤리와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당을 주문했다. 전여옥 전의 원은 이전 3일 페북에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쟁점이 된 당원 80조 개정은 부정부패로 기소된다는 것을 개달 등 강성 당원이 확신해서다. 대장동 4인방 재판 기사만 봐도 이재명은 부정부패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절대 그 더러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단언까지 낸 바 있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 점 컴